아 드디어 근본 캐릭이 또 이제 나왔네요 오 자세는 그대로네 저는 왜 내밀고 있니 아 싱수류탄 팔에 머플로 그들었고 야 뭐 라이프처럼 유탄 들고 있네요 아 이제 딱 요 손짓해서 도발 이제 그 스택이 차면은 추가타로 나가나보네 와 몸으로 받는게 얘도 생겼네 신기술 있고 비가스 잘가 와 야 이런 작은 효과가 멋있는거 같아 팔 털고 목 이렇게 꺾는거 저런 섬세한 효과들이 멋있는거 같아 아 우스도 뛰어가네 우와 뭐야 도젯에 이은 신기술이 타고 들어가네 아 저거 그거네요 예스 이렇게 친게 오 옛날에 가불기 이런 느낌이네 토니미츠한테 있는거 오 레이저츠 와 멋있다 이거 뭔가 강화된 원펀맨 느낌이요 야 마지막은 그 진격의 거인 갑옷 거인 같다 멋있다 이야 멋있다 멋있어 저런 원래 있던 킹스터들이 먼저 나와줘야지 야 잘 만들었다 크으 근본 있네 근본 있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